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들어섭니다. 찜통 더위를 뚫고 도착했지만 교실엔 에어컨이 없습니다. 오래건주 포틀랜드 한 교육구의 공립학교입니다. 이 학교의 교장은 아직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실들이 적지 않은 건 공립학교의 경우 에어컨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 안에서 더위와 싸우는 실정이라는 겁니다. 이 같은 상황은 포틀랜드뿐만이 아닙니다. 캘리포니아주에서 네 번째로 큰 교육구인 롱비치 통합교육구에도 13개의 학교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교실 속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의 올여름 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다는 기상당국의 분석이 나온 만큼 학생들의 안정과 건강권을 감안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LAS SBS 이두현입니다.